3학기 친구, 어떻게 사귀지? 꽃 너무 예쁘다. 누가 꽃인지 모르겠는데? 정말? 친구 사귀는 법 첫 번째, 꽃 구경을 간다. 세우면 꽃 구경 갑시다.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너란 햇삼 같아. 맛있겠는데? 맛있겠다. 마실래? 정말? 고마워. 두 번째, 달콤한 간식 스윗 주스도 나눠 마셔야지. 짠. 3월 모의고사 완전 맘 했어. 왜? 문제 있어? 여기. 지워버려도 돼, 이젠. 내 성적은 다이지만 널 러브해. 사랑해. 고민도 함께 나누는 이게 맞춘 거 아이가. 친구 사귀는 거 어렵지 않네. 맞아, 맞아. 아니, 가장 중요한 걸 잊었잖아.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방법. 테디베어 챙기기. 테디베. 테디베. 친구를 못 사귀었다고? 걱정마. 내가 비장의 무기를 알려줄게. 3월 1일 수요일 저녁 6시. 쇼챔피언 같이 보장하기.